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 입니다 오늘은요 get married vs be married 의 차이점을 보려고 해요 둘 다 결혼하다 인데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 하나는 동작동사이고 하나는 상태동사 입니다 음 선생님 동작동사는 뭐고 상태동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동작동사는 액션버브 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뭐 동작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run, speak, talk, jump 이러한 동사들을 동작동사 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태동사는 be 존재하다 그쵸 be, have, know 이러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?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